비료불가입니다. 이 회사는. 다음은 참새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참새인지 잊히신 건지 저 좀 살펴봐주세요. 이러는데요. 살펴봐드립니다. 지금 딴 데 가시면 안됩니다. 신세계인데요. 21만 7천원에 사셨어요. 낮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 아닐까. 근데 더 내려갔죠. 20%의 비중입니다. 지금 어제가 장중 최저치가 나왔네요. 18만 3천 9백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양봉 정도는 나왔는데 그것도 윗골이 달고 그렇게 또 종가를 마무리 짓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신세계 앞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큰 종목이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세계를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죠. 실적도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최대의 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회사가 지금 주범을 볼까요? 아마 40만원대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올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47만 5천원짜리가 지금 18만 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투막 수준이잖아요. 원래 방어적인 종목들은 주가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내수 쪽에 그러니까 방어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종목 가지고 주가의 어떤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안 먹힌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세계는 국내 내수 소비 쪽이니까 소비 쪽이니까 이들 종목들이 언제 갔어야 되냐면 코로나 때 갔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돈 반품에서 이사 같은 경우 거의 최대의 실적이 났어요. 2021년에 2020년에.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국내 내수 경계 엄청 안 좋거든요. 내수 경계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면체일 증가하고 힘들어요. 거의 지금 소비 자체가 있어요. 그런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주가가 잠깐 양봉 나왔다가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아마 신세계도 어떻게 된다 한다면 면세점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과 미국과는 약간 지난주에 미국의 국무장관 만나면서 약간 분위기 자체가 약간 하얘적인 부식기가 전개되니까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관계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보니까 15만 명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5월 달 대비해서 무려 1200% 증가했으니까 아마 면세점 관련 종국들 수적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 또 부분들도 오늘 화장품이라든가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고 여기다가 또 오늘 중국이 우리나라 실제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 부분 자체도 오늘 중국 관련 화학주도 올랐지만 그런 것들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기대감 자체는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중국 경기 부양책 기준금리에 해당했지만 중국 시장은 빠졌거든요. 맞아요. 홍콩 항생지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6%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올라간 예컨대 화학주라든가 오늘 면세점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세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세계가 현재 주가는 앞세기다 최대 일적이거든요. 시가총 1.8천억밖에 안 되고요. 올해 지금 시장에서 인상하고 있는 영업이 6,800억의 단계수인 3,600억이니까 작년도 4,000억이 났거든요. 4,000억이 났고 주당 bps가 지금 45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pbr이 0.2배예요. 주가 수익 비율로 기준해서 pb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이니까 엄청 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장 자체는 요즘 모멘텀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자체가 요즘 일본 증시가 다 신고가잖아요. 네. 맞아요. 30명만 신고가인데 일본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엔화 약세도 부분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증시 부양과 관련해서 pbr 1배 미만인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 자구책을 내놔라.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pbr 1배 미만인 주식 등 대표적으로 신세계 같은 게 pbr이 지금 신세계가 0.4배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내놔야겠네요. 그런 얘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일본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 종합주가가 6천포인트 갈 것 같아요. pbr 1배짜리 정말 싼 주식이 널려져 있거든요. 신세계를 보면서 그래서 신세계 일단 실적으로 봐서는 제가 팔라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시고요. 21만 원대에서 떨어졌는데 시장은 최대 실적이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고요. 가치주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당부한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이고 현재 기술적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우리 청장에 매수했던 가격이 의격이죠. 이 가격이 아마 적정할 겁니다. 매물층도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딱히 여기지 않습니까 21만 원대. 파란색 띠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21만 원대고 약간 뭐 최근에 저점 찍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 18만 원 초반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까지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21만 원 정도 외도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목표가고요. 18만 원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드렸습니다. 신세계 관련해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